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거듭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상쾌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6일 도쿄 도내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나 자신이 조건을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납북자 5명이 귀국한 이래 17년간 단 1명의 납북자 귀국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정부로서 극도로 통한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추진한 결의를 가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상 제안을 거절한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김보영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감사합니다.